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닌자캐리로 들어왔습니다 마기단입니다 자 윗자 몰이탈 마기단이 드디어 떠서 요거 기존 마기단에서 체인지작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토로드가 전반적으로 요즘 아이템 교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흠 싸다고 말하니까 그만하시고 마기단이 물량이 떠서 오늘 요거 마기단 직작 컨텐츠 갑니다 에디셔널 여러분 에디셔널 이번에 매소화되고 처음 하네요 일단은 이벤트샵에 에디셔널 에픽 주문서 있나 보겠습니다 카르마 에디셔널 에픽 주문서 있습니다 네 있구요 요걸로 해서 일단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해야 되네요 이건 변수인데 장착하면 안되는데 야 안되겠다 이거 그냥 레어부터 가자 매소가 혹시나 모자르면 아델로 옮겨야되가지고 요거는 쓸만한 데가 있나 볼게요 음 어 일단은 에테르넬시프 팬츠에다가 하겠습니다 야 카르마 에디셔널 에다 박았어 야 카르마 에디셔널 에다 박았어 아 씨바 아니 모로바지 아 개나 꼈네 띠 말 요 땅에다 아 아 씨 나 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럭 866 기원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정말? 아유 못된 게 잡혔네 마리아 깜짝이야 꽤 맞아? 몇백개 치진 왓다리! 왓다리! 아 씨.. 어? 나로는 이거 865급이거든? 이대로 쓰는 게 좋네 나로는.. 어 865급이야 시청자 형들 돈 낭비 안 하고 이대로 쓰는 것도.. 한 번만 돌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 옵션이 또 나온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쓸게요 미연 방송 더 오래 하려고? 일부러 돌렸는데 방송 천재 대.. 이..요? 대.. 이..요? 이거 하지 마! 아이씨! 한의 형태에 이어 하지 마! 레슨이 안 할게 큐브는 백윤호 어 이거 뭐냐 와.. 희졌다.. 아 이거 샤 타 돌려야 되는데 이씨! 메서 쓰면 안 되는데 이 씨끼 아들이 이걸 내립니다 저런 에스커파기 클라쓰 이가거지 원킬 아들 원킬 와 씨 뭐야 이거 야 이러면은 나로 옵션 이쁘지 마기단 와 요즘 나로 스펙업 진짜 빠방하게 합니다 와 미쳤다 초음 일단 초음 들어갈게요 와 요거는 일단 140급은 나와요 요거는 일단은 멈추고 검암불로 나중에 나이트로드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들어가자 야 새벽 4시에 많이들 오셨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진호불독님 95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메넨님 950만원 아유 우리 먹방님 950만원 자니얼루님 950만원 아유 950만원 고맙습니다 후원된거 바로 사라져요 보유메소를 먼저 안쓰고 후원된거를 먼저 쓰는거 같아 쭈니님 9500만원 9500만원 고맙습니다 아 쭈니님 9500만원 쭈니님 지금 회장님이세요 아 우리 쭈니님 회장님 야 1억 450만원 누란따님 야 새로운 회장님 등급 고맙습니다 쭈니님이 2억 8천 5백만원으로 다시 회장을 가져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야 뼈루님 9억 5천만원 띠바 야 야 후원 졸라 많이 받는데 개빨리 사라져 아 쭈니님 9500만원 아 우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마키사님 22승 지금 식구성은 한 번을 못갔어요 아 시발 박수 어떤 새끼들이야 박수치지 마세요 진흥울동님 9500만원 식구성 왔다 자 여러분들 먼저 보겠습니다 이모티콘으로 리액션 해주시면 제가 결과를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갑니다 관객에게 강화 결과를 공개하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봉 좋고요 대박 대박 바로 이 20성 투갑니다 이야 대박 맞구나 여러분 정직하시구나 왔나리 갑니다 따봉이랑 박수 아까보다 많이 보입니다 박수와 따봉이 많이 보입니다 됐나? 21성 아 시발 갑니다 우리 사모예드님 1050만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여드립니다 3 2 1 반응 보겠습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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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대박 갑니다 3 2 1 커튼 컷 22성 마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후원 노노 22성까지 할 거예요 오늘 노노 후원하면 안 돼 저거 후원 사라져요 지금 1400만원 있는데 저것도 사라져요 에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마귀단 일단은 새로운 거 만들었습니다 4,260만원 되는데? 일단 다른 거 좀 사 올게요 저게 공중분해 되는 거는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6,160만원 있어 20성 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오 후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마지막 마무리 갑니다 3억? 뭐야? 22성 먼저 보세요 3,2,1 대박 물음표 아 시발 아니 돈 넣지 말라고요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딱 후원 매소만 쓰고 갈게요 후원 매소만 쓰고 갈게요 오케이 넌 요것도 이제 닌자가 껴줄템인데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샤타 때 그때 할 거예요 그때 알겠죠?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울지 마세요 자 일단은 요거를 만들었으니까 장착은 해야지 민자로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완전 이쁜 아이템을 만들었고요 자 바로 장착합니다 3,2,1 자 마귀단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를 종료합니다 주문합니다 안녕 안녕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